자, 안녕하세요. 저는 별부서스 아니고 공조볕실 소원을 가지고 있는 김태태현입니다. 제가 대회에 나가는 지금 얼마 안 된.. 얼마 안 된 시간 같았는데 많이 좀 떨리고요. 작품이 고각을 드럼에 하신 고각 리듬을 드럼으로 표현하는 특별한 특강 작품까지도 출전해봤어요. 그걸로 고각을 받으실 기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의 전주민! 오늘의 전주민! 부족한 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실수는 있었지만 팀사위원을 만들고 가진 못한 것 같아요. 파이팅! 고맙습니다.